. 하니슬 정여원 정은채 샤넬을 빛낸 품격있는 자태. 21일 샤넬이 마드모아질 프리베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티뮤지엄에서 포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 하니슬 정여원 고아성 정은채 한혜리 등을 국내 여배우들을 비롯해 모델 캐롤라인드 맥울의 일본 배우 키크치 린코 대만 배우 게륜미 홍콩 배우 원혜림 등 해외 셀럽들까지 총출동했다. 그녀들은 품격있는 블랙 앤드 화이트 룩들을 소화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했다. 특히 정여원은 우아한 올 화이트 룩과 함께 블랙 타일을 포인트로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뽐냈으며 하니슬은 시스루 블랙 드레스와 리본 장식 슈즈로 러블리한 매력을 발산하며 눈길을 끌었다. 정은채는 리본 타이가 돋보이는 셔츠와 롱스커트로 단화한 블랙 앤드 화이트 패션을 고아성은 검정 수트로 시크한 매니시록을 연출했다. 또 한혜리는 레드 컬러의 니트와 골드빛 스커트를 매치해 상큼함을 더했다. 또한 프랑스 톱 모델이자 샤넬의 절친인 캐롤라인드 메그레는 올 화이트의 우아한 롱스커트와 셔츠로 드레시한 패션을 선보였으며 일본 배우 키투치 린코는 실버 벨트가 인상적인 원피스를 착용해 품격있는 룩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대만 배우 개륜민은 고혹적인 블랙 시스루 드레스로 홍콩 배우 원혜림은 독특한 패턴의 롱드레스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한편 이번 샤넬의 마드모아질 프리베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